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에 두고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외군과의 전투에 임하는 장수와 병사들의 자세에 대한 가구를 말하면서 오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사적필생 생적필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장수들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장수와 군사들의 정신무장이 중요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장수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장수들이 어떻게 정신무장을 해야 하며 정신무장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3척의 배로 300척의 외군을 상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제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사적필생 생적필사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됩니다. 결코 죽어서는 안됩니다. 어부의 직을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면 그들의 미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에 품고 있던 그들의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자리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을 드러내므로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입게 될 때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그 무언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베드로는 그 길이 예수님에게 주어져도 안 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도 안 된다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만류합니다. 그 만류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를 내게 알기 아니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량에서 시험받으실 때의 마지막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에 가는 길을 막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타 속에는 베드로야 어떻게 그렇게 오리석으냐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한 만큼 말이 그렇게 오리석습니까? 예수님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계셋만의 동탄에서 갈등하는 모습 속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들로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미래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라 죽어라 그러면 산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피하지를 말아라 벗어나려고 하지를 말아라 너가 사는 길을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길을 가라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에브리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빌리뽀 교회에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 앞에서 분명 복음을 위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더라 그렇게 빌리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했겠습니까? 왜?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중요한 제자가 가야 할 길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길이 어려운 길이면 분명합니다. 때로는 치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은 순종이다. 그런데 그 순종은 의지의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의지의 무덤이다. 신앙이니 제자로 응답한다는 것은 본 해프 목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언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잃은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찾습니다. 먼저 잃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잃는 것은 오늘입니다. 찾는 것은 내일입니다. 그렇기에 잃은 제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카이 아이들먼 목사가 나드 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독자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은 자신이 열광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무엇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의 팬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로 존재합니까? 세상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나는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죽으면 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죽지 못함에 있습니다. 죽지 못하기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를 못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과 의사가 와서 마취를 시키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마취 주사를 놓고 마취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뾰족한 무엇으로 이렇게 찌르더랍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야 했더니 의사가 마취가 아직 안 되었구나 하고는 조금 있다가 또 찌르더랍니다. 환자는 그때도 아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안 죽었네 그러더랍니다. 의사의 말대로 하면 죽어야 수술을 하는데 안 죽으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순간 이분이 깊은 신앙적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겠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겠는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나로 그듭나는 겁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신앙이니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인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니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의 낮춤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얻는 길은 세상적인 권력과 힘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있습니다. 희생에 있습니다. 숨김에 있습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려 할 때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크리스도는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 넘치게 됩니다. 내가 살아 넘치게 되는데 그곳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노예가 될 때 교회는 비난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변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진전 교회의 아름다움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 때 낮아질 때 나눌 때입니다. 그러면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사는 것 같으나 참 어리석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살려고 발부둥치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부둥치며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허둥지둥 살아갑니다. 오늘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만 그것이 후일의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지를 헤아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너무 우리 자신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